하지마. 영석이 죽일거야. 상관 말고, 어서 가. 영석이. 빨리 가. 가서 경찰에 알려. 빨리 가란 말이야. 빨리. 가방은 어디 있나? 다시 한 번 묻겠다. 가방 있는 곳이 어디지? 무슨 가방? 무슨 가방? 무슨 가방은 어디지? 무슨 가방은 어디지? 무슨 가방은 어디지? 아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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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난 나의 소중한 딸이지만 조직을 위해서는 어쩌는 수가 없다 아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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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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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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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다행히 저 멍게 그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귀에 젖은 모습이 내 말도 못 올려놓은 말 올리라 사랑이 내리네 그리고 간다 온 비를 맞으며 그리고 떠나가네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이제 어떡하나요 떠나는 그대위에 우산을 받쳐 그릴게요 내 말도 못 올려놓은 말 내 말도 못 올려놓은 말 그대 모습 보이네 음 지나 어린 우리의 맞춘 인간 슬픔 흔